안녕하세요. 토크앤톡쿠 언어 지옥입니다. 저는 지금 제진우입니다. 제가 왜 여기 있냐고요? 그럼 잠시 후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슬프다. 부서지게 하는 것 같아요. 뛰어봐, 뛰어봐, 뛰어봐. 빨리 찍고 있어, 뛰어봐. 뛰어봐, 뛰어봐. 뛰어봐. δα게에 나라가 꺼졌어요. 양파 부녀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